3분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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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이였어요 하일롱 지금 부산이고요 이제 지금 몇시냐면요 5시 49분 오전이거든요 새벽이에요 너무 피곤하고요 어제 밤을 샜거든요 밤을 샜어요 밤을 그냥 세트글 3개나 써야되가지고 세트글 쓰다가 시간을 봤는데 4시 반 4시에 일어나야되는데 너무 애매한거죠 그래서 그냥 밤을 샜어요 오늘의 OOTD V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아주 살짝 꾸며봤어요 머리랑 아 맞어요 어? 어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좌석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now ready for take up 우우! splendor 좋아 tempor 보자 뭔가 무 operates 마저 여기는 아, 좀 더 인정하느냐? 와, 좀 더 인정하느냐? 좋아야. 좀 쌀 맞았어. 여러분 지금 협제해주는 중입니다. 머리가 달만하네요. 봐봐요. 선물이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도 없고요. 해변. 잘 보여요. 예쁘죠. 아빠 찍어도 돼? 아빠 찍어도 돼? 이렇게 소형감. 제 폰으로 사진 좀 찍어드리고. 여기는 신차 풍차. 무슨 무슨 해양놈 머신. 풍차? 아무튼 여기는. 여기 보시면. 이런 친구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빠르더르뚱. 빠르바르바르. 자전거 타고 50분 불인데. 저희가 지금 걸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얼마나 걸어가겠어요. 딱 한 시간은 줄기 넘는다는 소리겠죠. 저 자전거를 한 번 타야 되는데요. 제가 어머니께서 커서 남자친구한테 배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초딩 때 자전거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배워서 뭐합니까? 매번 해야지 한 번 배워서? 어? 운전하는 것도 한 번 하면 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닌데 또 진애가 있네 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야? 개개개어! kilos Ми의 입도 많아 이제 저희 밥먹으러 가요 뭐먹으러가죠? 그막 또라맨 뭐 또또? winning NAMA 금악 또또 라면 네 아무튼 그렇지 원래 후보에는 금학 또또 라면이랑 무짠지 냉면집이 있었는데요 와 냉면 맛있겠다 금학 또또 라면을 꼭 골랐어요 왜요? 이유는? 후기를 보니까 완전 맛집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라면집에 입술을 왜 계속 내면 치는 거예요?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기서 사진 되게 많이 건졌어요 제가 사진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아르테 뮤지엄에 왔는데요 내가 지금 화장실 잠깐 다녀온다고 돌아다녔는데 너무 예뻐 아르테 뮤지엄 미쳤다 뭐야? 여기 티바에 왔거든요 아르테 뮤지엄 여기 꽃이 막 생기거든요 오오오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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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꽃 예뻐 헐 완전 대박 우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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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찻잔 딱 놓았더니 꽃이 막 이렇게 피거든요 아니요? 응 여기 꽃이 텁더니 알수록 없다 여기도 막 꽃이 피야 막 멀어 펜션 멀어 잘 못 찍는 걸로 allora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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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뾤 진보 대박물관예요 여기 있고요 방금 홥빙수를 다 먹었고요 으 오늘 아영이가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일 축하해 주도록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언니는 내 생일로 뭐 해줄 건데? 넌 뭐 해줬는데? 사진 찍어줬어 나도 찍어줬잖아 똑같은 거네? 쌤쌤이네 우리? 근데 나는 나는 생일인데 내가 사줬지 인형을 초아형은 이제 지갑을 사줄라 했는데 라 했는데 였지 그럼 호영이도 이제 뭘 해줄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이제 신작가서 니 지갑을 사줬잖아 저번에 서울 가서 그 찍었지 저 낡은 건 뭐야? 약간 아영이 꺼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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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이 지갑 하하하하 꺼내지마 근데 이거 초딩 때부터 썼어 꺼내지마 와 나 가져왔어 동전을 넣을 수 없네 넣으면 다 빠져봤어 내일 시장가서 꼭 사줄게 빨리 빨리 이었어 와 나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야야 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눈이 너무 깨끗해서 씻었고요 지금 하영씨의 생일 파티를 이렇게 미리 조촐하게 하영씨가 좋은 성격들을 포회봤는데요 지금 고기 먹고 배가 너무 부른 상태라서 지금 살이 찔 판인데 또 파티를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저희 집 저희 숙소를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빠라바라뽀 여기는 제 안방 여기 여기 뭔지 한번 봐볼까요? 빠라바라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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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하이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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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에 있어 맞아 수고한 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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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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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스틱 네 공격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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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